일단은 첫 스테이 68만 이상 아 나 이거 읽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이러고 씨바가 74만 하던데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또 이러고 74만 하던데 머리도 보고 오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겁나 잘할 때문에 아침에 무릎이나봐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9점 나왔어요. 포비드 진짜 5만 이상 나왔으면 진짜 개 햄나 딱 한 개 나면 좋겠다. 딱 지금 기사로 한 번 치면 뭐 사도 차가 봐. 이거? 존나 집중해. 개 집중해. 8비트 페달 발동시켜야지. 정배나 나왔어. 정배나 하면 좋대지. 3만 나오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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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7. 8. 8. 9. 8. 9. 7. 8. 9. 11.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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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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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버리고 뒤에 그냥 그것도 엄청 버렸어요 많이 무서워가지고 아 뒤에 좀 못 쳐서 아쉽다 아 근데 저거 안 버리고 붙났으면 진짜 시기가 냈는데 아 근데 진짜 버려야 돼 안 버리면 이거 뗀단 말이야 안 버리고 붙났어야 냈는데 와 솔직히 이거 진짜 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반응 반응 하 진짜 점수 엄청 높지 않아 중간 36만.. 이거 처음에 그 중간 조속 들어갈 때 35만 9천 이거 근데 역분할인데 천으로 딱 찍어 눌렀잖아 천으로 찍어 눌렀잖아 이거 1,2,3,3 했으면 좋댔지 진짜 처음에 24만으로 들어가지 지금 이것도 해야 돼 아 근데 36만으로 못 치는 이유가 그냥 노트 계속 버렸어